대안항공 환경기의 하늘색 옷을 입고 오신 분들 중 한 분이 저 대신 코보국TV가 옷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고 하늘색 옷 입고 오신 건 아니죠? 언니 겸솔했네요. 코보TV라고 아세요? 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러면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어요? 도전? 아, 도전. 저는 서울 사는 임소연이라고 합니다. 혹시 비시즌 대탄방 너의 각오 보셨어요? 대안항공? 벌써 탈락? 그럴 것 같은데? 한 선수가 대안항공의 통합 우승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한 한 가지는 모르겠어요. 7 6 10점 탈락 열심히 해서 오늘 경기도 이겼으면 좋습니다. 태안항공 화이팅! 혹시 저희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희가 오늘 하늘색 옷 입고 오신 분들의 한 해 가지고 퀴즈를 드리고 상품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혹시 그 영상도 보셨나요? 아니요. 아니 봤어요. 하여튼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퀴즈를 드리려고 하는데 5초 안에 맞추시면 정진석 선수 침대사인 유니폼으로. 네. 도전. 도전. 저는 인천에 사는 박선영입니다. 자신있지요? 네. 화이팅! 화이팅! 혹시 대안항공 시즌 재탄박 보셨어요? 저희 영상에서? 네. 봤어요. 그럼 맞추세요. 정지석 선수? 다시 한 번. 정지석 선수. 어딨죠? 맞았어요? 맞았어요? 좀 좋아해 주시면 돼요. 정지석이 잘하면 됩니다. 지석이는 아직 모자랐고요.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지석만 잘하면 됩니다. 맞아요. 기억나요. 진짜요? 네. 기억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꼭 이겨주시고 항상 응원해요. 화이팅! 대한항공 화이팅! 진행! 화이팅! 잊지 않고 ر긴